민간투자사업이라고도 하죠. 3섹터 개발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준공과 함께 비좁이 소유권을 귀속시켰다. 트랜스퍼, PT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어. 우리 시험에. 근데 이렇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라. PT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이거 다음에 이게 일어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권을 인정한다. 오퍼레이트죠. 그래서 O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BTO가 맞는지를 한번 딱 확인해 보니까 세 번째 보니까 최종 수요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니까 어떤 거가 있냐면 도로나 터널 같은 거. 이용료를 받아가지고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BTO죠. BTO.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BTO는 도로 터널을 만들 때 즉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 때 수익성이 높은 시설 같은 걸 만들 때 근데 학교, 도서관, 문화시설 같은 건 운영해봤자 수익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건 정부가 기간 동안에 뭐 해서? 임차해서 임대를 주면서 자금 회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 BTO. 그래서 모르면 찍어더라도 BTO 아니면 BTO를 찍어야 돼요. 이건 뭐 도로 터널을 얘기하니까 BTO. 쉽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자 32번 봅시다. 옳은 거라고 나왔네요. 자 위탁관리는 전문 업체에서 위탁하는 거죠. 위탁할 때 위탁에 관리하는 방식은 대형 건물에 유리하다. 맞아요. 자 1번 맞아요. 옳은 걸 구하래. 옳은 거. 1번은 전문 업체 위탁에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형 건물에 유용하다. 틀리게 나올 문장 단어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1번 맞는 거죠. 그럼 체크하고 안 읽고 넘어가야죠. 야 좀 의심스러우면 다음에 답 체크할 때 시간 나오면 나머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자가 1번 답을 쉬운 걸 줄 때는 안 읽고 넘어가야 돼. 이건 뭐 다행히 좀 어려운 건 없지만 사실 새로운 질문이 처음 등장했어. 이때. 한번 보죠. 혼합관리는 전부 위탁하는 거예요. 일부 위탁하는 거예요. 일부 위탁하는 거죠. 일부 내가 하고 일부만 맡기겠다. 그래서 일부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건 맞는데 관리자들 간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처음 나왔던 질문이에요. 이때. 혼합관리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죠. 불분명한 건 관리자들끼리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1번을 체크하면 2번을 안 읽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 체크 안 하고 또 읽어보면 이것도 이상하네. 이것도 맞는 것 같아. 일부 위탁하는 거 맞지. 이거 맞다고 했지. 그런데 뒤에는 또 해석을 못 하겠고 이러면 또 곤란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틀려도 괜찮으니까 시간을 뺏기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돼요. 3번 해보죠. 자기관리 방식은 타성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타성에 빠져들 수 있다. 타성화에 빠져들 수 있다. 타성을 방지하는 건 위탁관리 얘기하는 거고 위탁관리 방식은 외부 전문가의 관리함으로 기밀 보안 유지에 뭐하다? 불리하다예요. 기밀 유지에 유리한 건 차기관리. 위탁관리는 기밀 보안 유지에 불리하다. 수익이나 이런 금고 위치 설계도 같은 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를 얘기하는 거죠. 혼합관리는 책임 소재가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불분명하다 불명확하다. 5번과 2번은 똑같은 지문이에요. 혼합관리는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니까 관리자들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건 1번 체크하고 쉽게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 의심스럽더라도 아는 것만 정확히 풀면 합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항상 접근해야 돼요. 3번 보죠. 위탁관리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신뢰도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거 좋은 거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옳은 거고 대형 건물에 유용하다 맞고 관리 환경 변화의 예측과 적응에 유리하다. 뭔가 좀 시설이 고도화되고 뭔가 변화된 거에 대해서 전문가 가는 게 좋겠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 보니까 기밀 유지 측면에서 뭐하다? 불리하다 라고 나와요. 자기관리보다 불리하다. 결론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밀 유지에 유리한 건 자기관리. 위탁관리는 기밀 유지에 불리하다. 이거 딱 나와야 되고 땡큐 나와야 되죠.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던 거고. 34번 봅시다. 개발 방식 보죠. 사업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이 완료된 후에 개발업자의 시공자에게 즉 공사대금을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공사비를 뭘로 변제한대요. 건물로 변제한대요. 건물을 나눠 갖는 거죠. 즉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건물을 나눠 갖는데 공사비를 건물로 변제한대요. 뭐라고 한다? 대물변제. 이런 거 두 번째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읽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공사비를 건물로 변제한다. 이게 대물변제 등가교환 방식이죠. 이것도 보너스 땡큐라고 해야 되고. 35번 보죠. 자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거라고 나왔네요. 자 토지 소유자 약정에 의해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이거 나왔네요. 수익증권. 언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소유권 넘기고 신탁계약할 때. 이 약정, 이 계약은 무슨 약정? 신탁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탁계약할 때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증권 소유자. 얘는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수익자가 되겠죠. 수익을 배당하고 수수로 받는 거. 신탁회사가. 이건 뭐라고 한다?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토지 신탁 얘기하는 거고. 신탁 방식이고. 자 그래서 신탁 방식이 이렇게 있네요. 수익증권 나오면 이건 신탁계약이니까. 자 너네 보니까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원토지 소유자에게 사업에 소유된 비용을 제외하고 엄청 많이 나왔어요. 즉 면적 비율에 따라서 돌려준다. 이걸 재분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환지 사업 방식이죠. 도시개발 사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환지 사업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환지. 이때 사업에 소유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돌려주죠. 이때 사업에 소유된 비용을 무슨 토지? 채비지라고 한다. 채비지 기억해놔야죠. 환지 사업 방식이에요. 이게 딱 보이면 채비지를 제외하고 돌려준다. 원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사업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환지에서 또 하나 기억할 거. 이건 나오면 답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환지는 돌려주죠. 돌려줄 때는 개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해.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즉, 면적 비율이 면적이 줄어들어요. 간보된 것만큼 돌려주죠. 즉, 미개발 토지를 동의 얻어서 개발된 토지로 바꿔서 개발된 토지로 돌려줘요. 그럼 땅값이 비싸서 쓸 거니까 면적을 줄여서 돌려주죠. 남는 땅에 채비지와 공공용지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개발하면 땅값이 올라가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개발 이익. 이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할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할 때 돌려받았어. 이걸 다시 땅값이 올라가는 이익을 정부가 뺏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환지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개발 이익 환수가 어렵다.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재정착 용이에요. 땅 돌려받았으니까 다시 살 수 있지. 맞죠? 속도는 빨라야 느려요. 느려요. 절차에 따라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니까 속도가 느릴 수 있다라는 거죠.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땅 사서 개발하는 게 아니다. 초기 사업비가 적게 들어간다. 갈등은 적겠죠. 강제성이 적으니까. 환지사업 방식이니까.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다 풀 수 있어. 마지막에 하나. 개발 이익 환수가 어렵다.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 되고. 디귿에 답은 나왔죠. 공익성이 강해서 택지, 대량 택지 개발 사업에 주로 수행한다. 이 택지 개발 사업은 뭐냐면 택지는 건물질 수 있는 땅이잖아요. 농지를 주로 뭐해서? 수용을 해. 그래서 정부가 농지를 주로 수용을 해가지고 건물 짓는 땅으로 택지로 바꿔서 분양 공급 같은 걸 할 수 있어. 이런 건 공용 개발을 얘기하는 거죠. 정부가 다 하는 거. 이것도 뭐 보너스 1번. 개발 관리로는 어렵게 나온 적이 없다 그랬어요. 어디든지 간에 기본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게 나온다. 감정평가. 요소도 이제 거의 다 맞으려고 해야 돼. 말 문제로 나왔을 때. 우리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오른 거 보죠. 원래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지문이 길면 5번부터 읽어나가는 게 정석인데 감정평가는 좀 달라요. 감정평가는 얘들은 좀 똑똑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5번부터 읽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출제자가 5번에 꼭 4, 5번에 답을 넣지 않아요. 이거 우리 시험과 좀 차이 그렇다고 공인중개사를 무시해. 이런 게 아니야. 그런데 감정평가사 공부하는 사람이 똑똑한 친구들이 많고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놓으면 너무 쉬워져서 답은 이렇게 고르게 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죠. 인근 지역 지역 분석에 대해서 인근 지역이란 지역 분석 나오면 암기 코드가 2개가 딱 떠올라야 돼요. 두 개 뭐 외부 지역의 부인이 뭐한다 경합한다. 그 다음에 지역 분석에서 지표수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먼저 하는 거죠. 넓게 보는 거고 거시적 전체적 분석이고 이 두 개를 딱 지역 분석 알고 있어야 되고 인근 지역이란 속한이 나와야 되고 형 중에 뭐를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틀린 게 없네. 땡큐 해야 되고 감정평가는 딱 읽으면 키워드가 딱 눈에 들어와야 되니까 맞고 틀리고가 바로 눈에 띄도 괜찮아요. 자 그럼 보면 나머지 보죠. 1번에 땡큐 해도 되고 2번에 보니까 유사 지역이란이라고 하는데 속한, 속하지 않은 속하지 않은 인근과 유사한 이렇게 나와야죠.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않은 지역으로 유사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얘의 3번이 이제 중요해. 이게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처음으로 동일 수급권은 즉 지역 분석하는 인근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 영역인데 우리가 감정평가 영역 가장 넓은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사람 비교폼을 주로 쓰다 보니까 대상 부동산과 어떤 거 비슷한 부동산이 존재하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비슷한 관계를 무슨 관계? 대체 경쟁 관계라고 그랬어요.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이 성립하는 이라고 나와야 돼요. 수요 공급 관계가 아니라 뭐라고? 대체 경쟁 관계 비슷한 비슷한 부동산을 대체 부동산 대체 관계라고 얘기하고 비슷하니까 경쟁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처음 소개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올해 우리 시험에서도 쓸 수 있다. 대체 경쟁 관계라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미치지 않는 예도 틀렸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라 서로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관계에 있는 미치는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얘가 인근과 유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4번에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 내에 얘는 맞는데 뭐를 판정한다? 최유의 이용이 아니라 표준적 이용과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하나 뭐가 나와야 돼요? 가격 수준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라고 나와야죠. 지표수 이렇게 나와야 되고 지역 분석은 먼저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먼저 지역 분석을 먼저 개별 분석을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시험에서도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나오면 무조건 보너스로 맞아야 돼요. 암기코드 딱 두 개만 외워도 개별 분석에서 하나 있다라면 뭐예요? 내부 개개 기형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 경합은 뭐예요?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37번 보죠. 가격 원칙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 13가지 원칙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답은 언제나 적합 아니면 균형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1번부터 보는 게 아니라 적합이나 균형이 나온 걸 먼저 빨리 봐야 되겠죠. 쭉 보니까 4번에 보니까 적합의 원칙이 있네. 그러면 외부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가치가 형성되는 걸 보는 건데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내부 구성요소 내부 구성요소라고 나오거나 내부 요인이라고 나오거나 내부 구성요소 또는 구성요소 이렇게 나오면 뭘 얘기한다?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하면 내부 개개, 기형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와 관련돼야 돼요. 그래서 땡큐 나머지는 안 읽어도 돼요. 이건 읽어봤자 도움되는 것도 없고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배웠던 거 잠깐 하면 보죠. 대체 관계에 있으니까 대체 원칙이고 경쟁하면 초과인이 뭐한다? 없어지고 이건 우리 배웠죠.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은 경쟁이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경쟁이 많아요. 그럼 초과인이 소멸된다. 이건 경쟁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 기호에 의해 결정되고 최유의 원칙이 상위 원칙이고 잘 이용해야 된다. 뭐 이런 건 나머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적합과 균형 이거 기억해놔야죠. 이거 암기 안 해였는데 또 시험장 가면 안 돼. 외부 지역 부인 경합 내부 계획의 기형 꼭 암기해서 잘 풀어야 되고 38번 봅시다. 원가 방식 원가법과 원적 적산법은 원가 방식에 해당된다. 맞아요. 원가 방식의 원적 수익 방식의 환분 이렇게 있고 비교 방식의 거래 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임대 사례 비교법 이렇게 칠 방법이 있었죠. 맞고 제주자들 원가는 원가죠. 원가 원가 비용의 총합이에요. 그런데 제주자는 언제 언제 시점 언제 시점 기준 시점에서 생산하는 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기준 시점에 원가 기준 시점에서 생산 총 원가를 얘기하고 건물일 경우는 총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주자들 원가는 어떻게 건설된 방법이냐는 불구하고 무조건 도급을 기준으로 한다. 맞아요. 맞아요. 자가건설하든 이거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맡겨서 공사한 도급 기준이다. 이건 우리 시험에도 나왔던 지문이니까 도급을 기준으로 한다. 원가를 정할 때 빼는 거 있어요? 없어요? 빼는 거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다 포함한다. 수급인의 적정이윤도 포함이 되고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부대비용 감사료 설계료 수급인의 적정이윤 다 포함해서 원가를 산정한다. 총 공사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원가는 도급을 기준으로 한다. 자가건설한 경우라도 도급 기준이다. 대상 부동산이 가지는 물리적 특성인 물리적 특성인 지리적 유치의 고정성 이렇게 나왔어요. 물리적 특성 부부 연계 중에 지리적 위치 고정성 무슨성 고정성 무슨성 부동성 얘기하는 거죠. 부동성에 의해서 경제적 감가가 발생한다. 맞아요. 외부 지역 부인 경합 또 나왔어. 이 암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 경제적 감가는 부동성 이걸 부동성에 표현하지 않은 건 좀 어렵게 보이려고 위치 고정성은 부동성 얘기하는 거죠. 부동성 경제적 감가 다 외웠죠. 진짜 그런데 그렇게 내가 1년 중에 수백 번 외쳤는데도 선생님 이거 잠깐 실수했어.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외부 지역 부인 경합 다시 한 번 보면 외부 환경의 영향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지역화 국지화 지역화 국지화는 지역마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른 거 부동성 인접성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다 연결되어 있다. 자 리을에 정률상이라고 나왔네요. 정률상 얘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감가 수정 방법이다. 맞아요. 맞죠. 감가 수정에 정률상 관찰 분해가 있는데 정률상은 내용연수법이죠. 이때 내용연수는 물경기 중에 무슨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를 쓴다.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거니까 경제적 내용연수를 쓴다라는 거죠. 다 맞네. 자 지문이 좀 쉽지만 다 맞아서 조금 의심스럽긴 하겠죠. 좀 어려운 문제를 유형으로 낸 거고 39번 봅시다. 틀린 거 지문이 길면 우리 시험은 5번부터 읽어나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봅시다. 감가 수정이래요. 감가를 수정한다. 원가법에 나오는 거죠. 제주도달 원가를 감가 수정한다. 그래서 제주도달 원가를 감액한대요. 감액.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물경기를 고려해서 금액을 제주도달 원가에서 빼는 거야 더하는 거야 빼는 거죠. 얘가 중요한 거죠. 차감하여 공제하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게 나왔고 소경목님은 얘는 원가법을 적용한다. 맞죠. 건물 기계선박 항공기 소경목님은 원가법. 근데 얘를 또 안 해오면 또 큰일나. 거리사라 비교법 쓰는 거 뭐예요. 맞동산 과자를 일괄 먹으면 어디에 임목에 뭐 들린다. 살에 들린다. 이렇게 동산 과수원 자동차 일괄평가 임목은 거래사라 비교법 쓴다. 얘 아직 안 해였다. 합격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무조건 외워놔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에 해당되는 거 수익환원법이죠. 권리 수익환원법 나머지는 다 원가법이다. 원가범식을 적용한 감정평가에서는 부동산결제 제외하고는 제주도라 원가 산정 및 감가 제주도라 원가 산정하고 감가 수정이 포함되어야 된다. 맞죠. 원가법은 제주도라 원가를 감가 수정하는 거니까. 자 이번에 적산법 나왔네요. 적산법 임대료 평가죠. 네 외웠어. 적산 초대비 임료 제주도라 원가에 기대율을 곱하고 필요경비를 더하여 이렇게 구한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리죠. 제주도라 원가에 기초가액이에요. 기초가액이라고 나와야 돼. 초가 나와야 돼. 초가 빠졌어. 초대비니까 여기에 기초가액의 초대비 이렇게 나와야 돼요. 땡큐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원가법 원적은 원가 방식에 해당된다. 얘는 맞죠. 적산 초대비 임료 이렇게 나와야죠. 적산 초대비 답은 끝나고 해설강이 끝나고 밴드에 공개할 거니까 답은 공개해 드릴 거예요. 40번 봅시다. 옳지 않은 거 얘는 뭐 길지 않으니까 1번부터 앞쪽 읽어보죠.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맞아요. 맞죠. 원칙 시장가치 기준이죠. 원칙은 시장가치 해요. 근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할 수 있다. 그럴만한 이유를 세 가지 법령의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룡상 필요가 나오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고 시장가치 외로 했으니까 적법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단 법령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적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또 하나 현황평가 원칙이죠. 기준 시점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법상의 제안은 받는 상태로 현황평가해요. 근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법령의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통료가 필요가 있으면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때 조건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단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의 조건은 적법성 등을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자 이번에 보죠. 기준 시점에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나왔어요. 무슨 평가? 무슨 평가? 현황평가 얘기하는 거예요. 현황평가 현황평가 원칙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공법상의 제안은 어떤 상태? 받는 상태가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이용사항이 불법일시적인 건 제외할 거고 개별로 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개별평가죠. 그래서 1, 2, 3번은 감정평가 가장 큰 원칙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시장가치 기준원칙 현황평가 원칙 개별평가 원칙 개별평가 원칙이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할 수 있다를 각각 규정해 놨어.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 관계에 있으면 일괄하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고 일부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한 거죠. 감정평가 법인들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 틀리죠? 뭐 들어가야 돼? 공시지가 기준법 들어가야 돼요. 공시지가 기준법 땡큐 나와야죠. 근데 주의할 건 토지라고 해서 여기에 과수원이라고 나오면 얘는 공시지가예요. 거래사례예요. 거래사례 나와야 돼요. 과수원 토지잖아요. 전혀 달라요. 다른 거야. 그냥 일반적인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지만 과수원이 나오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야 돼요. 이때 원칙은 공시지가 기준법이지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라면 실거래가는 사례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은 무슨 공시지가 표준지를 갖다 써야만 공시지가 기준법이고 적정한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 가격이니까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땐 뭘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이때 적정하는 최근 거 도시는 몇 년?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기억해놔야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이걸 보면 안 돼. 가치가 다른 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 다른 뭐 한다? 구분한다. 이렇게 얘를 보면 안 되고 부분평가는 일부 일부분 일부 일부분 이렇게 나올 때 부분평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틀린 건 4번 감정평가 4화 문제인데도 감정평가는 쉬운 거예요. 다른 단어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규칙에 바탕되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응용 문제가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감정평가를 잘 풀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사실 1번 봅시다. 틀린 거 많이 길지 않으니까 1번부터 한번 내려보면 기업 가치의 주된 평가는 수익환원법이다. 맞아요. 기업 가치의 권리를 뺄 수가 있어요? 없어. 권리가 무조건 포함되는 기업 가치예요. 수익환원법의 권리 기업 가치 재단의 권리 포함되어 있어요. 재단의 권리 포함되어 있어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래서 수익환원법 나오면 무슨 권 나오거나 기업 가치 재단 이렇게 나오면 수익환원법이에요. 이번에 적정한 실거래가 토지일 때는 원래 원칙은 공시가 기준법인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이때 적정한은 최근 거죠. 도시는 몇 년?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땡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적정한은 최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 최근을 잡을 때 이건 그냥 헷갈리면 안 돼요. 최근은 최근은 도시는 지가변동이 자주 있으니까 최근을 어떻게 잡아야 돼? 길게 잡아야 돼? 짧게 잡아야 돼? 짧게 잡아야죠. 최근 걸 잡을 때 그 밖의 지역은 지가변동이 작으니까 적게 일어나니까 좀 길게 잡아도 돼요. 그래서 도시를 더 짧게 잡은 거예요. 지가가 자주 도시는 변동하니까 그래서 최근을 도시는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로 잡은 거다. 땡큐 나와야 되고 3번 중요 체크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올해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우리 시험에서 전에 공시지가 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거래사례 비교법은 둘 다 비교방식에 속한다 속하고 속하지 않는다 이런 질문이 나왔단 말이야. 이 질문이 중요한 건 예예요. 원래 공시지가 기준법과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 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둘 다 같은 방식 맞아요. 얘도 비교방식 얘도 비교방식이 있죠. 근데 뭐 할 때만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만 같은 걸로 본다 다른 걸로 본다 다른 걸로 본다 여기에 다른 데 별표 쳐야죠. 다른 방식으로 본다 다른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원래 둘 다 둘 다 비교방식에 속하지만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다른 걸로 본다 이렇게 별표 이전에 우리 시험에 공유 중에 곧 낼 거야 라고 제시했던 질문이니까 필요한 경우에 자문을 거쳐서 평가할 수 있다. 뭐 당연히 그러겠고 항공기의 주된 평가 방법은 원가법 맞아요. 맞고 그런데 본래효용가치가 없대. 여기에 만약 이렇게 주로 나와요. 자동차는 뭐야 자동차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즉 항공기와 자동차는 둘 다 뭔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동산이야. 얘는 날라다니고 얘는 굴러다니죠. 그래서 둘 다 주된 방법은 달라. 근데 효용가치가 없으면 얘가 날지 못하고 굴러다니지 못한대. 그러면 무슨 법을 쓴다. 이건 틀려요. 고철값으로 평가한다. 그 고철값을 뭐라고 해체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고철값으로 평가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효용가치가 없으면 그 물건의 기능이 없어지면 무슨 법 이렇게 나오면 안 돼. 해체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사실 2번 봅시다. 수익 환원법 우리 뭐 34회 시험과 비슷하게 낸 거죠. 이건 우리 공인중개시험을 따라서 감정평가 시험을 낸 것 같은데 일단 권리 들어갈 수 있어요. 권리 권리 이게 무슨 권이냐 전용측선 이용권 뭐냐 알 필요 없어. 그냥 권리 들어가면 돼요. 권리 재단에 권리 들어가 있어요. 권리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광업재단 공장재단 들어갈 수 있고 기업가치 들어갈 수 있어요. 기업가치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과수원은 뭐다 과수원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야 돼요. 임대료의 주된 평가 방법은 뭐다 임대사례 비교법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다섯 개네요. 땡큐 나와야 되고 수익 환원법 자 43 44 45 개선 문제인데 어 뭐 매년 개선 문제 감정평가사 지금 나와요. 다만 좀 우리가 새롭게 조금 전과 우리 공인주계사 문제가 조금 다르게 나온 것들을 제가 세 개를 골랐어요. 자 43만 봅시다. 자 다른 게 뭔지 한번 보죠. 여기서 다른 건 이거 하나예요. 만년감과 기준이 뭐냐 도대체 얘가 뭐냐 이거 하나 해석하는 게 이게 우리 공인주계시험과 좀 차이 나는 거였어요. 한번 봅시다. 자 제조달 원가를 원래 이제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를 구해서 감가 누객을 빼는 감가 수정작업을 하는데 이 감가 누객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1년 거 매년 감가액을 구해서 여기에다가 뭘 구판다 뭘 곱해야 돼요. 경과년수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원가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과년수를 꼭 반드시 이걸 해석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근데 보니까 자 사용승리시점이 2013년이고 기준시점이 2024년 4월 5일이라고 나왔어요. 자 몇 년 지났냐 얘가 10년하고 몇 개월 걸린 것 같아 이렇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만년 감가 기준이라고 나왔어요. 만년이란 건 1년을 꽉 채워야 1년으로 보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10년하고 몇 개월이냐면 한 8개월쯤 10년하고 7개월 이렇게 되었어요. 만년 1년 꽉 채워야 1년으로 보겠다를 우리가 만년감가 기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만년이 딱 되려면 언제야 2023년 6월 16일까지로 봤을 때 이때까지 하면 딱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개월 지났는데 이건 해당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과 년수 몇 년으로 본다 10년으로 본다가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이런 질문이 안 나왔지만 만년감가라는 말을 쓴다라면 만년 1년을 꽉 채워야 1년으로 보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경과 년수는 몇 년 10년이다. 이거 하나가 특이한 녀석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한번 봅시다. 신축공사비가 100만원인데 옆면적이 350이니까 얘를 곱하면 총 공사비가 나오겠네요. 그럼 얼마? 350 06개 이렇게 3억 5천이죠. 맞아요? 간단히 3억 5천 100만원이니까 350 곱하면 그럼 제주달 원가를 얼마? 350 계산 나중에 해보죠. 나중에 제주달 원가는 350이에요. 아니 제주달 원가래요. 준공원가 350인데 얘를 제주달로 바꾸려면 우리가 이제 공사비가 달라진 걸 보니까 사용승인 시점에서 기준점이 같대. 그럼 우리는 뭘 뭘로 바꾼다? 사용승인 시점을 기준점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얼마분의 얼마? 100분의 115를 곱해줘야 된다. 그럼 얘는 얼마? 1.15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1.15를 곱하면 얘는 뭘 얘기한다? 재주달 원가를 얘기한다. 재주달 원가예요. 얘가 정해법을 쓴대요. 매년 똑같대. 경제적 내용 연수가 50년이래요. 그럼 얘가 매년 똑같이 50년으로 나눠지겠죠. 여기에 50년으로 나누면 1년 걸 쓸 건데 잔존 가치가 없대. 그러면 얘가 모두 감가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만큼 뭘 얘기해요? 이만큼 1년치 감가액을 얘기해요. 1년 감가액.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뭘 알아야 돼? 감가누계액을 알아야 돼. 경과연수를 곱해줘야죠. 몇 년? 10년. 10년 이렇게 곱하면 여기까지 계산한 건 뭘 얘기한다? 감가누계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가누계. 그러면 제대로 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빼면 되겠네. 먼저 350 곱하기 1.15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402.5 402.5가 나왔어. 얘는 제대로 원가는 402.5가 나왔고 여기에다가 나누기 50 곱하기 10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350 곱하기 1.15 곱하기 10 나누기 50 이렇게 하면 8.05 이렇게 나오네요. 8.05 여기서 이걸 빼거나 여기서 이걸 빼거나 빼면 이게 마이너스 되었으면 적산가액 되겠죠? 값은 얼마? 322 이렇게 나왔대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고 이거 뭐 이해만 하면 1분 내에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랬죠? 단 여기서 해서 갈 건 만년 감가 기준이라서 경과 년수를 10년으로 하는 게 이게 특이한 거다. 이렇게 나온다라면 당황하지 말고 평양에 나오면 무조건 풀어내야 되고 이렇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라. 이거 말고 하나 속일 수 있는 거 이거예요. 여기에 경제적 내용 연수가 이렇게 안 나오고 잔존 내용 연수가 40년 이렇게 나왔대요. 40년 자 그러면 경과 년수를 몇 년 봤어요? 10년 잔존이 40년이죠? 그럼 총 몇 년이야? 50년 여기에 50년을 써야 돼. 40년 쓰면 안 되고 잔존 나왔을 때는 경과 년수와 잔존을 합쳐야 총 내용 연수가 나온다. 이거 하나 주의할 거 주의할 건 딱 두 개야. 새롭게 나온 건 만년 감가 이걸 쓰거나 잔존이라고 할 때는 경과 년수와 잔존 내용 연수를 더해서 총 내용 연수로 계산한다. 라는 거 44번 봅시다. 딱 보고 뭔가 떠올라야 돼요. 아까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환원율을 구한대요. 그러면 시조 투엘부 얘가 딱 떠올라서 시장추출법 사례로부터 환원율을 구한다. 조성법 위험에 따라서 환원율을 높인다. 투자결합법 다르니까 결합한다. 에로두법 LG전자 이렇게 외웠고 부채감당법이죠. 어떻게 구한다? 저부대 환원율을 구하는데 여기 보니까 저당상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땡큐 그러면 환원율은 환원율은 저부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저부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저당상수 0.06 대부비율은 25% 이렇게 나왔고 자 그러면 부채감당률만 알면 되겠죠. 부채감당률은 뭐분의 뭐? 부채서비스액분의 순 자 부채서비스액은 나왔어요. 20원이라고 그럼 이제 순을 구하는데 이걸로 순을 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해야 돼? 안해야 돼? 해야 돼요. 새우까지 구하는 것도 아니고 가유 순까지만 구하면 돼. 이거 어려운 작업 아니에요. 보죠. 가 유 순 이렇게 구해나갈 건데 가가 85래요. 근데 유 를 구할 때 가의 5%래. 5%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남은 거 몇 프로? 95% 그럼 얼마 곱한다? 0.95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85 곱하기 0.95 하면 85 곱하기 0.95 하면 80.75 이렇게 나오네요. 얘가 80.75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영업경비를 빼면 순이 나오겠죠. 영업경비가 얼마다 이렇게 안 나오고 항목으로 줬네. 이제 우리 익숙하니까 포함되냐 안 되냐 개인 공부 소감은 포함되지 않는다. 얘 포함 안 돼요. 부채 서비스 포함 안 돼요. 얘 수수료 들어가 안 들어가? 관리 수수료 관리 수수료 위탁했으니까 위탁에서 위탁업체가 관리하는데 돈 줘야 되는 거 관리비 맞아요? 영업경비 맞지. 유틸리티비 들어가요? 여기에 수도료, 전기료, 난방료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거 봐야 돼 이거. 이게 이제 포인트. 인건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는데 개인 소득이나 개인 업무비는 안 들어가지만 관리 직원의 인건비래요. 중요하지. 관리 직원의 인건비 들어가는 거죠. 영업경비에. 그럼 총 몇 프로예요? 가의 몇 프로? 7%네. 가의 7%네. 다 합치면. 가의 7%가 영업경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영업경비가 얼마냐. 그러면 85에다가 0.07을 곱하면 85 곱하기 0.07을 곱하면 5.95 나오네요. 5.95 여기에다가 80.75를 빼면 80.75를 빼면 74.8이 나오네. 순위 74.8이에요. 물론 이 문제는 처음부터 풀면 안 되고 일단은 패스하고 시간 나오면 풀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안 풀면 너무 후회스러워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서 저 부대 얘 나왔고 얘 나왔는데 얘만 알면 돼. 얘 부채감당이론 부채석부채순이라고 가장 중요한 비율이었어. 부채석이 나왔고 순만 구하면 돼. 가유순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0분의 74.8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0.06 곱하기 74.8 나누기 20 곱하기 25 이렇게 하면 몇 프로 나오겠네. 5.61 이렇게 나오겠죠. 자 환원율 구할 때 수익환원법에서 저가 나오면 저부대 저부대 바로 떠올라야 돼요. 오늘 보니까 저부대 두 문제나 풀었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부대 우리 시험에 나올 때가 되기도 했어. 나오면 풀었으니까 저부대 기억해놨다가 마지막 보죠. 45 45번 문제 특이한 것은 두 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두 개가 두 개가 나왔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공시가액준법을 써가지고 토지가액을 구할 때 한번 보죠.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중요한 거 사시지계면이에요. 시지계기타예요. 시지계기타 꼭 기억해놔야죠. 사정보정 면적요인 없다. 시지계기타다. 첫 번째 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사 없고 면적요인 없어요. 시지계기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봅시다. 표준지는 하나 나왔네요. 10이라고 나왔어요. 10 쓰면 돼. 자 그럼 나머지 한번 봅시다. 자 지가변동률 만큼 우리가 시점수정을 해줘야 돼.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자 지역요인 보니까 표준지가 대상의 인근지역에 있대요. 대상은 언제나 인근에 있는데 표준지도 인근에 있으면 지역요인이 공유되잖아요. 지역요인이 똑같겠네. 그럼 지역요인 할 필요가 없고 개별로인 보니까 대상이 표준지에 비해 4% 열세하고 5% 우세하다고 나왔어요. 자 얘는 뭐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표준지를 대상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분에 뭐 뭘 곱해줘야 돼. 표준지분에 대상을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보니까 대상이 4% 열세야 돼. 그럼 얘를 계산할 때는 대상을 바꿔줘야지 열세하게 100에서 4% 열세하면 빼주라는 얘기잖아요. 얼마 96 즉 표준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을 96으로 잡아라 라는 얘기고 예를 보면 대상이 5% 우세하 되잖아요. 그럼 대상을 우세하게 잡아야지 얼마 105 표준지를 100으로 봤을 때 대상을 105로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타 보니까 20% 증액 보정하라 라고 나왔어요. 이거 우리 연습했죠. 그럼 0.1을 곱해야 돼 1.1을 곱해야 돼 100이 12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20% 증액한다는 얘기는 그럼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돼 1.1을 곱해야 돼요. 즉 100자리가 20 커진 거야. 그러면 100분의 120을 곱해야 돼요. 100분의 120이고 1플러스 아래에 당되는 1.2를 곱해야 돼 1.2 자 주의할 거 50% 보정하면 50% 증액 보정한대요. 얼마 1.5 그럼 10% 감액 보정한대 얼마 해줘야 돼 0.9를 해줘야 돼 100을 90으로 바꾸라는 얘기니까 0.9 30% 감액 보정해라 그러면 0.7을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기억하고 자 그러면 기타에다가 이렇게 해줄 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개별 요인에는 두 개 0.96 1.05 해줄 거고 기타에는 1.2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시점 수정을 할 건데 보니까 표준지가 1월 1일이야 2023년 우린 표준지를 기준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기준이 언젠지 보니까 4월 8일이야 같은 해 얘를 얘로 바꿔줘야 돼 근데 보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이만큼 변했대 그리고 3월 31일 다음이 며칠이야 4월 1일이죠. 다음날부터 4월 8일 기준 시점까지는 이만큼 변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부터 얘부터 여까지를 바꿔야 돼. 근데 가격 변동이 두 번 있었대. 그럼 둘 다 해줘야 돼. 하나만 해줘야 돼. 둘 다 해줘야지. 얘 바꾸고 얘 바꿨잖아요.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러면 5가 줄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100자리가 얼마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95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얘를 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2% 열세였다는 건 100자리가 얼마로 바뀌었다는 거야. 2부가 줄었으니까 98로 됐다는 거죠. 얘를 얘로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갔다가 다시 여기서 여기로 오라는 얘기예요. 두 번 해줘야 돼. 그러면 얘가 5% 열세 전과 5% 줄어들었다는 건 얼마분의 얼마 100분의 95를 해줘야 되겠네요. 물론 0.95죠. 100분의 95를 해주고 얘를 해줄 건 얼마다? 100분의 98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 10에다가 0.95 0.98 곱하고 여기에 0.96 1.05 마지막에 1.2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 그럼 숫자 똑같은 게 답이다. 0.95 0.98 0.96 1.05 1.2 알고 나면 별거 아니죠. 처음 볼 때만 익숙치 않아가지고 어려웠던 거고 우리 시험에는 아직 이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혹시나 혹시나 나오게 돼도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 두 번 해주면 돼. 똑같은 거야. 이렇게 나와도 우리 이제 얘가 항상 플러스만 나오다가 상승 나오다가 마이너스 하락이 나와서 이건 뭐 백선에서 연습하긴 했어요. 사실 이건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 무조건 이건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어렵게 나와도 풀어야 돼. 사실 감정평가에서 계산 문제로 하나 꼭 확보해야 되니까 답은 몇 번? 4번 4번 자 여기까지 우리 45문제를 봤고 그리고 사실 분명히 어려워요.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야 이렇게 어렵네 생소하네 느낌이 그렇지만 사실 막상 우리 공인 중에서 배웠던 걸 바탕으로 풀어내면 물론 이제 어려운 질문들도 있겠지만 답을 찾는데 제가 다시 풀어도 25개에서 30개 맞추는 건 우리 시험에서 합격 점수 이상의 점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계산 문제를 더 맞추면 30개를 넘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다 맞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어렵게 나오더라도 항상 아는 것만 풀면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합격하라. 합격하셔라. 지금 뭐 이제 지금 우리 얼마 안 남은 시기인데 긴장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그러죠.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런 감정이 우리 합격하는데 도움이 1도 없어. 그래요. 그런 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고 조절하셔서 가능한 즐겁게 집중해야 돼요. 집중. 내가 모의고사나 동영을 받는데 60점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편하게 공부하세요. 편하게. 누구나 다 편하게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합격 점수 이상이 나왔으면 편하게 하던 것만 하고 자꾸 어려운 게 눈에 띄거나 그런 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 컨트롤해야 돼. 이건 제가 일일이 선생님들이 당신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당신은 더 해야 되고 너는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컨트롤해서 버릴 건 버리고 아는 것만 틀리지 않으면 합격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늦게 시작하셨거나 내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30점 나왔다. 그러면 날 새서 공부해야 돼요. 뭐 다른 사람처럼 편하게 그냥 편하게 하래. 이렇다고 편하게 하시면 안 되고 점수가 안 나오거나 늦게 시작하신 분은 죽어라. 남은 기간 20일 동안 하면 1차 합격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코피 쏟아가면서 죽으라 하면 1차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은 공부한 것만 합격하면 공부한 것만 풀면 합격할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거 봐야 돼요. 아는 걸 다시 봐야 돼. 대답은 잘해. 대답은 너무 잘해. 아는 걸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다 버릴 건 버려도 괜찮다. 내가 듣고 이해했으니까 내가 생소한 지문 몰랐던 지문 딱 10개만 내 걸로 만들자. 지문 10개 계산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런 건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딱 10개만 내 걸로 만들고 아는 것들은 복습 한번 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또 주무시면 안 돼. 오늘 문제 풀고 수업까지 3시간 들었는데 그대로 자면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투자.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그러니까 복습한 시간 정도 딱 해서 내가 아는 것들은 정리하고 모르는 것 딱 10개만 내가 이것만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럼 이번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열심히 하시고 집중하시고 그리고 동영 3회 사회 때 항상 실전모의구사죠. 본 시험에 대해 이렇게 하겠다. 1번 문제 2번 문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 먼저 후닥 넘어가서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또는 내가 자신 있는 단어는 있으면 먼저 풀어서 야 이 정도 하면 내가 충분히 20개 넘게 맞추네. 나머지 찍어도 24개 맞추겠네. 이런 생각하면 실수가 줄어들 거니까 어려운 걸로 싸우면 안 된다. 명심하시고 나머지 동영 준비 잘하세요. 고생하셨고 전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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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